한글자막 by 한효정 병명받은 병사의 대답 속에는 더욱의 운명도 놓여 있다네 그렇다 우리들이 받은 병명은 수령님 병명, 당부 병명 받았습니다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우리는 대답한다 어디간 많이 알았습니다 병사의 대답은 비겁살바노 명명을 수령하긴 벌치 않다네 높은 산 벼랑길도 넘어야 하노 허연 가루불 속도 헤쳐야 하네 그렇다 그 어떤 고난 도에서 순성의 길도 위원의 길도 우리 증가님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우리는 대답한다 어디간 많이 알았습니다 일상의 길도 소원의 길도 이빨 수령님 위하여 다른 바람이 수령님 위하여 일상의 길도 일상의 길도 일상의 길도 이빨 일상의 길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